안녕하세요. 시대의 류 시대책입니다. 제약사, 화학회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자격증이죠. 오는 시대책에서는 2021 윙크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산업기사 필기 단기 완성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단기 완성을 위한 원터치 공략서 윙크 시리즈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한균 윙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310쪽입니다. 먼저 빨리 보는 간단한 키워드에서는 최다 빈출 키워드만 모아놓아서 암기에 도움을 주고요. 핵심 이론 및 핵심 예제에서는 방대한 이론 중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만 정리했고 이론별로 이렇게 핵심 예제를 수록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림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어려운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표와 법령 사항도 꼼꼼히 반영했습니다. 책의 2편 적중 모의고사에서는 문제 유형을 익히고 실정과 같이 연습할 수 있고요. 3편 관연도 및 최근 기출 문제를 통해 가장 최신의 출제 경향까지 익힐 수 있습니다. 2021 윙크 바이오화화학제품 제조산업기사 필기 단계 완성으로 빠른 합격을 이루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